이거 뭐야? 프로즌 요걸트 밴딩 머신이야? 그냥 부담없이 잠깐 한두 시간 밥이나 먹자 이러고 들어올 때는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가 있고 음식을 여기서 주문하면 저 안에 주방에서 갖고 오네요. 오늘은 제가 혼자 조용히 책이나 읽으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디즈니 근처 호텔 리조트에 오면 낮에 사람이 없어요. 다 디즈니 월드 땡펫에 놀러간 거죠. 저 같은 현지인은 땡펫에 디즈니 월드 안 놀러가니까 남들 디즈니 월드 놀러갔을 때 빈집 터는 식으로 이렇게 수영장에 와서 놀 수 있습니다. 너무 워러파크 대형 슬라이드 타기가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딱 이 정도 아이들 사이즈가 제 체력에 맞을 수가 있어요. 뭘 먹지? 파스타 타코 셀먼 샌드위치 쿠반 샌드위치를 먹을까? 깨사디아 쿠반 깨사디아에는 로스티드 포크 스위스 치즈 이건 아니다. 이거? 이것도 아니야. 버거 아니면 쿠반 샌드위치? 리조트마다 풀바에서 같은 메뉴를 시켜야 맛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햄버거를 시켰어요. 20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5불에 데이패스를 팔아도 사람들이 햄버거 먹죠. 한 잔 마시죠. 그러면 1인당 한 50불씩 쓰고 나갈 수 있거든요. 두 끼 먹으면 100불도 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리조트에서는 사람들을 데이패스로 불러 모으고 싶은 거죠. 이런 버거를 오랜만에 먹어보기도 하지만 특징있게 프라이도 시즈닝에서 튀겼고 이게 완전 그릴에서 구운 불맛이 나는 버거예요. 베이컨도 바삭하고 호텔에서 먹는 20불짜리 버거 맛이다. 핫컵이 두 개가 있는데 이열치호로 확 들어갈까 하다가 지금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칵테일을 먹고 또 핫업에 들어갔다가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여름에 이열치혈하는 방법인데 수영장에서 노는데도 더워서 벤티 아이스커피 한 잔 먹고 이 카페인 힘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 제끼고 나왔는데 뭐랄까 근육이라도 좀 늘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체스트, 택탁토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이 말을 한번 옮겨볼까? 사무실에 출근하던지 홈오피스에서 일하던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할 때도 있지만 하루 한 달 동안 짬이 날 때는 무조건 리조트에 나와 누워있기로 했어요. 동네 커뮤니티풀을 가도 되겠지만 그럼 내가 간식 먹을 걸 싸 갖고 가야 되고 리조트에 와 있으면 여기서 나에게 음식을 갖다 준단 말이죠. 올랜도 리조트 풀바 메뉴 비교, 특히 햄버거 맛 비교 이런 거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디 나와서 누워있어도 100% 노는 건 아니고 플로리다 타임즈 리뷰 될 수 있는 거 위주로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한 기획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온라인 정보를 보다 보면 리뷰를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사진을 어디서 갖고 와서 크레딧 달고 이렇게 대강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항상 가고 내 돈 내고 먹고 더 생생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던져볼까? 어머 말도 안 돼. 어머 어떻게 뭐야 이렇게 기운이 센 거야. 썬크림 10번 발랐거든요. 인간의 몰골이 아닌데 이걸 저녁에 닦을 때 긁어내야 될 판입니다. 오늘은 이열치열하는 날이에요. 이 더운 8월 달에 핫팟을 먹냐? 맵고 뜨거운 마라탕을 먹어서 더위를 쫓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마라탕 핫팟 정말 제대로 하는 곳이에요. 조금 한가하게 이른 시간에 왔거든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중에는 저녁에만 할 거예요. 금토일 이럴 때는 점심에도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 해놨다니까요. 일단 소스바가 이렇게 있고요. 카미 소스에 실란트로 마늘, 팥 왕창 넣어서 먹을 거예요. 이 동네에서 핫팟을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둔 집이 이 집밖에 없습니다. 이 왕새우 보세요. 깨도 있고 개다리 있고 오징어 일단 국물 낼 수 있는 홍합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건 우동도 있고요. 여기는 각종 야채가 있습니다. 요즘에 동남아 쪽 뭐 이런 데 대만이나 뭐 홍콩 이런 데 여행 가신 분들 보면 부러웠는데 올랜도 플로리다에서도 타이언 놀러가 먹어처럼 핫팟 먹을 수 있죠. 지금 닭발이 있고 이건 다 오리예요. 이렇게 작은 팥을 개인적으로 시킬 수 있거든요. 각자 개인 팥 시킬 수 있는데 같이 먹는다 하면 큰 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사천비프고요. 이건 머슈룸 소스인데 이게 맛있어요. 더할 수 없는 진수 성찬이죠.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얇게 롤로 되어 있어서 넣을 수 있고 시푸드 베이스 국물을 낼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피너 소스도 만들어 왔습니다. 와 일단 이 엄청난 팥이 마음에 든다. 일단 굉장히 많은 것을 냉장고에서 꺼내와서 담가 먹을 수 있거든요. 사케도 한 잔 시켰습니다. 일단 야채 넣고 시푸드도 머슈룸에다가 넣고요. 이렇게다 비프도 집어넣고 마라탕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홍콩 대만 여행 가고 싶었는데 오늘 여기서 다 해결하고 멀리 비행기 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천 마라탕 맛 제대로입니다. 얼큰하고 이열치열 제대로 될 것 같죠? 밥 안 먹으면 나름 이게 키토잖아요. 매운 고추 들어간 마라 맛이 정말 오늘 머리가 아팠는데 두통이 날아갑니다. 혀가 언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마라 마라한 혀가 어는 맛입니다. 올렌도에 맛집에 없다? 아닙니다. 많이 다니지 않으셔서 그렇거든요. 여기저기 뒤지면 엄청 맛집이 많고 요즘에 새로 생긴 집도 많아서 멀리 뭐 먹으러 해외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둘이 58불 정도 나왔고요. 사케가 12불 그래서 74불 정도 나왔습니다. 내가 크루즈를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여기 놀러 온 이유는 여기 딱 크루즈처럼 생겼거든요. 여기 건물이 둘러싸여 있고 인사이드에 바도 있고 뭐야 워더폴도 있고 지금 아침 브런치를 갈 거예요. 스타벅 커피숍도 있고 그냥 이런 데서 노는 거죠. 지금 아직 아침 10시가 안 됐거든요. 저는 완전히 호텔 생활하고 오늘 리조트에서 하루 종일 놀고 이런 데 제가 갈 수 있는 게 한 20개가 넘을걸요. 그동안 잘 가던 커뮤니티 폴을 왜 안 가냐. 지금 아직 방학이잖아요. 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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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한테 양보해야죠. 방학 때는 리조트는 사람들이 다 놀러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폴을 가는 것보다 훨씬 괜찮을 거예요. 이 리조트 브런치가 얼마 많이냐. 그동안 좀 너무 바빴단 말이죠. 트렌블 에그, 에그와이 프리타타 베이컨, 돼지고기 소세지 치킨 소세지 트레이드 윈드 포테이로 여기 식당이 트레이드 윈드예요. 소세지 그래비에 비스킷도 있고요. 오트밀 그레이트 집에서는 오트밀 나왔을 땐 그레이트 세르몬 치즈 굉장히 팬시하진 않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기계가 있으니까 오랜만에 착조판 주스를 마셔볼까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져왔냐고요. 오믈렛하고 와플을 시켰습니다. 이게 사람이 너무 오랜만에 놀러오면 부작용이 있어요. 방금 그 말은 취소죠. 제가 며칠 전에도 데이케이션을 갔잖아요. 이게 올해 두 번째 데이케이션인데 오늘은 그때와 다릅니다. 오늘은 일단 호텔 조식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서 저녁 먹고 집에 갈 거예요. 여기 치킨 소세지가 직접 치킨을 갈아서 만든 거라 동그랑땡 맛이 납니다. 오예스 앙증맞은 와플이 나왔습니다. 다시 정정하면 놀러 온 게 오랜만이 아니라 호텔 조식을 온 게 오랜만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커 보이지만 굉장히 앙증맞은 사이즈 오믈렛입니다. 여기가 음식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데 하나하나가 맛있어요. 이 팬케이크도 이 버터밀크 이 찐한 맛이 나는 그런 팬케이크입니다. 선생님의 행복을 브런치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건데 올랜도에 데이케이션 할 호텔이 많은데요. 여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대부분 가격이 25불, 35불 여기는 지금 주말이라 35불이었는데 두 명을 파킹까지 100여불이라고 보고 호텔 브런치 2인을 한 80불 정도 잡고 180여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두루리 호텔을 1박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동네 베케이션 모든 것을 제가 두루리 호텔과 비교를 하는데요. 두루리 호텔이 150불 미만으로 예약할 수 있으면 저녁이랑 아침을 주니까 그 스테이케이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놀다가 저녁까지 먹는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한 잔 하죠. 칵테일 한 잔에 끝까지 한 20불 정도 보니까 몇 잔 마시고 저녁 먹고 이러면 할인하는 크루즈 1박 가격도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양성 차원에서 여기저기를 가볼 예정이에요. 또 이 동네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 리조트 정보도 제공하고 플로이다 타임즈 온라인판에도 리뷰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녀보는 거지만 뭔가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보면 항상 제가 이미 리뷰를 올려놓은 두루리 호텔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좋다 좋아 산책하기도 좋고 날씨 너무 좋고 오늘은 몇 도까지 오르려나? 오늘도 체감온도 백구도 이러면 전 물에서 안 나올 거예요. 아하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구나. 이번 주에 일만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재밌게 놀 거예요. 이런 말은 못하겠네요. 이번 주에 벌써 제가 주중에 하루 째고 데이케션 하루 했고 매직 킹덤도 다녀온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진짜예요. 오늘은 하루 종일 놀 거거든요. 오이 나무봐. 이 리조트 장점은 어른들 놀 수 있는 조용한 풀이 있고 자쿠지도 조용하고 한적하고 아이들 노는 수영장 워터파크 쪽을 약간 분류해놨기 때문에 시끄럽게 놀던지 조용히 놀던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그늘이라 시원하다.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데는 이런 데지. 이 어린이 놀이터에 아무도 없어. 내 거야 그럼 오늘? 오호 시원한 물. 아 시원하다. 여길 다시 올까 했지만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모히로. 모히로. 빛나콜라다. 이열치열로 음주까지 하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 풀바에 앉아서 맥주 마시고 버거 먹고 아 이게 지금 천국인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계속 놀 수 있냐. 너무 심하게 매일 노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라니마우스의 세컨 채널을 구독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은 채널을 분리해서 세컨 채널에 올려놓기로 했어요. 제가 굉장히 잘 놀죠. 그러나 또 저처럼 많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미조트 풀 바마다 버거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이게 비주얼상 저번에 먹은 집이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갔던 쉐라톤이 여기보다 낫다. 아무튼 이게 1등은 아니야. 피자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영장에 앉아서 수영장 안에서 이 피자박스를 밖에 두고 먹고 있더라고요. 이 피자는 수영장 안에서 들어가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하루 종일 물가에 있다가 뭐 먹으면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색님들 깜짝 놀라셨죠. 백탁몬스터가 또 등장을 했대요. 지금 몇 시야? 1시, 2시 됐나? 선스크린을 한 5번 정도 발랐는데 이렇게 여러 번 덧바를 때는 블루 리자드가 괜찮습니다. 이게 오일감이 있어서 어떠냐 하지만 결국 자외선 차단은 그 징크옥사이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라이 터치 징크옥사이드를 바르면 몇 겹 바르면 그게 이렇게 벗겨집니다. 뭐랄까 돌돌 말려서 벗겨지니까 차단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블루 리할 때는 여러 번 발라도 프레드가 잘 되는 선크림이 좋고 지금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생각이 인생은 뭐다? 인생은 역시 로케이션이다. 여기도 체감온도가 42도로 더워서 난리지만 일단 물가가 많기 때문에 어찌어찌 지낼 수 있습니다. 제 위에 파라솔이 지금 3개가 펼쳐져 있고 그늘 아래 누워있으니까 살 것 같아요. 플로리다는 거의 24시간 에어컨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에어컨 돌리고 컴퓨러에서 나오는 열을 받기 때문에 또 조그만 펜도 하나 켜놓고 이렇게 시원하게 지냄에도 불구하고 실내가 아무리 시원해도 이렇게 100도 체감온도 40도 이렇게 되면 정말 물가에 나와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일하는 모든 시간을 빼면 저는 어디 시원한 데에 와서 누워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플로리다 리조트 생활하고 있고요. 백세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 이렇게 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 리조트, 내일은 저 리조트 아니면 디즈니월드에 가했든지 데이토나 비치에 가했든지 하루도 안 빼고 놀러 나갈 수 있지만 다시 마음을 되잡고 2회차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하는 사람을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이 재밌고 즐겁고 의미 있게 일을 하면서 또 인생을 길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는 시간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냥 노는 것과 일하면서 노는 것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하면서 짬짬이 노는 게 훨씬 재밌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뜨겁고 덥지만 이열치열하면서 이 여름도 열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